주머니 A에는 숫자 1, 2, 3이 하나씩 적힌 3개의 공이 들어있고요. 주머니 B에는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힌 4개의 공이 들어있어요. 두 주머니 A, B와 1개의 주사위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할 겁니다.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이면 A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고요.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가 아니면 B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꺼낸 2개의 공이 적혀있는 수의 차를 기록한 후 공을 꺼낸 주머니에 이 2개의 공을 다시 넣는다라고 얘기했죠. 일단 얘들아 공이 적혀있는 수의 차를 기록한다. 큰 수에서 작은 걸 빼봐 라고 준 거야. 또 여기서 가끔 착각하는 친구들이 얘들아 차라는 것 자체가 양수만을 뜻하는 거야. 다시 1과 2의 차는 얼마예요? 무조건 1이에요. 1과 2의 차를 1에서 2를 뺐다고 해서 마이너스를 2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차는 무조건 양수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 차를 확률변수 X라 할 건데 얘들아 이 시행을 2번 반복해서 기록한 2개의 수의 평균을 X라를 할 때 X라가 1 확률을 한번 계산해봐 라고 준 거잖아. 그럼 일단 첫 번째 우린 얘들아 확률변수 X에 대한 확률분포표를 한번 그려볼 거야. 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표 그럼 얘들아 확률변수 X의 의미가 뭐야? 라고 생각하면 내가 2개의 수를 꺼냈을 때 나올 수 있는 두 수의 차. 여기서 두 수를 꺼낼 수도 있고 여기서 두 수를 꺼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1 또는 2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1 또는 2 또는 3까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확률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요. 1, 2, 3이에요. 확률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확률은요. 1도 가능하고요. 2도 가능하고요. 3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직접 잘 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게 생각인데 첫 번째 얘들아 차가 1, 차가 2, 차가 3 어떻게 되지? 라는 걸 고민하는 과정에서요. 일단 얘들아 주머니 A에서 두 개를 꺼내려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되면 돼. 그래서 여기서는 3의 배수가 나올 때 두 개를 꺼낼 수 있다. 그래 생각해봐. 주사위 던졌을 때 3의 배수 나오려면 3 또는 6 나오니까 6분의 2 다시 3분의 1의 확률이잖아. 두 번째 얘들아 주머니 B에서 꺼내려면 3의 배수가 아닌 거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3분의 2의 확률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내가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왔어. 그럼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게 뭐야? 라는 걸 직접 케이스를 한번 나눠보시면 1, 2를 뽑을 수도 있고 1, 3을 뽑을 수도 있고 2, 3을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얘들아 이렇게 쓴 다음에 너 확률 변수 X가 얼마야? 라고 생각하면 두 수의 차는 1이지. 두 수의 차는 2고 두 수의 차는 1이야. 그치? 그럼 얘들아 이렇게 뽑을 확률이 얼마일까? 라는 걸 우리가 확률로서 계산해보시면 일단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얘들아 1, 2를 뽑으려면 여기 중에서 2개를 뽑을 거니까 전체 경우에서 3개. 3개 중에 한 가지 케이스니까 3분의 1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다시 9분의 1이다. 라고 챙기시면 되지. 동일하지 않나요? 얘 또한 확률은 9분의 1이고 얘 또한 확률은 9분의 1 된다 생각하시면 돼. 첫 번째야. 두 번째. 이번에 1, 2, 3, 4 선택할 거야. 1, 2, 3, 4 선택했을 때 저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가주수는 4C. 6가지 될 거란 말이야. 게다가 얘들아 6가지는 그렇게 많은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헷갈리지 않으려면 직접 써보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럼 첫 번째 1, 2 뽑는다. 1, 3 뽑는다. 1, 4 뽑아라. 그리고 2, 3 뽑는다. 2, 4 뽑는다. 그리고 3, 4 뽑겠다.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뽑았다라는 거 확률변수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다시 1일 때, 2일 때, 1일 때. 그치? 그리고 그 각각의 확률이 얼마야? 라는 것 또한 미리 한번 계산해 보시면. 첫 번째 1, 2를 뽑을려면 일단 3협에서 아닌 놈 놔야 되니까 3분의 2. 주사위에 넣었을 때. 그리고 전체 6개 중에 한 가지 케이스잖아. 그래서 6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챙기시면 되지. 따라서 얘들아. 약분 쳐주는 순간 땡큐하게도 얘도 9분의 1이다. 라는 걸 챙기시면 되네. 아, 전부 다 9분의 1의 확률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구해낼 수 있다는 거야. 전부 다 9분의 1의 확률이요. 그래서 얘들아. 이놈을 기준으로 해서 확률변수 X가 1일 확률이 얼마일까? 라는 건 이렇게 계산할게. 첫 번째. 확률변수 X가 1일이려면 여기 하나 가능하다. 즉, 9분의 1의 확률이 하나 가능하구요. 두 번째, 여기도 하나 가능해요. 9분의 1의 확률이 하나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 세 번째, 9분의 1의 확률. 그리고 네 번째, 9분의 1의 확률. 마지막 다섯 번째, 9분의 1의 확률. 9분의 1의 확률이 전체 몇 개 가능해? 다섯 개. 그러니까 여기 확률 자리에 9분의 5가 들어간다. 라는 걸 챙기시면 되지. 괜찮지? 두 번째. 이번에 얘들아. 확률변수 X가 2다. 라는 건 두 수의 차가 2일 확률. 두 수의 차가 2일이려면 여기 하나 있네. 하나. 9분의 1의 확률. 그리고 여기 둘. 또다시 9분의 1의 확률. 그리고 여기 셋. 또다시 9분의 1의 확률이요. 그러나 9분의 1의 확률 몇 개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9분의 3 된다 생각하시면 되지. 그래서 여기는 9분의 3의 확률이요. 그리고 확률변수 X가 3일 확률은 3일이 1, 4밖에 없잖아. 그래서 전체 한 가지에 대해서 그때 확률이 9분의 1이니까. 여기 확률은 9분의 1이다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고민할 필요 없이 확인해보시면 이거 싹 다 더하면 전체 확률이 1이 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잘 구했다라는 걸 챙기시면 되겠다는 거. 그렇지?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잘 확인했는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얘들아 X바가 1 확률을 계산해봐라는 거잖아. 그럼 동그라미 2번.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X바가 2일 확률을 계산해보래. 그럼 내가 X바가 2다라는 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면 두 번 시행해서 그놈의 평균을 구한 게 2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처음 시행했을 때 1 또는 2 또는 3 중에서 하나가 나와. 그걸 모르겠으니까 X1이라고 잡아보고 두 번째 시행했을 때도 뭔가 나와. 그럼 X2라고 잡았을 때요. 얘를 2로 나눴을 때 2가 되려면 결과적으로 합 자체가 얼마되시라는 거야? 4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과 동일한 거지. 괜찮아? 그러니까 1 또는 2 또는 3 중에서 두 번 시행해서 두 놈의 합이 4 될 확률을 한번 계산해봐라는 말과 동일한 거라고. 괜찮지? 그럼 얘들아 더해서 4 되려면요. 첫 번째 맨 처음에 1 나오고 그 다음 3 나와도 괜찮고 2 나오고 2 나와도 괜찮고 3 나오고 1 나와도 괜찮은 거야. 그치? 가끔 질문하는 친구들이 이거랑 이거 선생님 다르게 봐야 되나요?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당연히 다르지. 얘는 첫 번째 1 나오고 얘는 그 다음 3 나온 거고 첫 번째 3 나오고 그 다음 1 나온 거니까 당연히 다른 거야. 알았지? 그러면 이 세 가지 케이스가 답이겠구나 라는 걸 챙기시면 되고 각각의 무엇만 구하시면 돼요? 확률만 잘 구하시면 되는 거죠. 바로 갑시다. 따라서 첫 번째 처음에 1 나올 확률 얼마야? 9분의 5 그리고 3 나올 확률은 9분의 1 그래서 너는 81분의 5 된다라는 걸 첫 번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얘들아 2, 2 나올 확률은 9분의 3 9분의 3이잖아. 그래서 9분의 3에 9분의 3 그럼 너는 81분의 9 된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 마지막 얘들아 3, 1 나올 확률은 9분의 1 곱하기 9분의 5 되겠지? 그래서 너 또한 81분의 5 된다라는 걸 챙기시면 되는 거. 그렇지?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알고자 하는 답은요. 하나, 둘, 셋 뭐 하시면 돼요? 더 하시면 되죠. 그래서 10에다가 9까지 더하니까 결과적인 답은 81분의 19가 된다라고 잡을 수 있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얘들아 표본평균이라는 그 용어 자체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가 없으시면 안 된다. 알았지? 그래서 꼭 통계 부분 꼭 시간 내서 제대로 공부하는 시간 꼭 가져줘야 돼. 그래서 우리한테 거의 점수 주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 케이스 분류해서 구하는 연습은 꼭 해달라는 거. 알았지? 계산하면 답은 5번 되겠고요. 우리 바로 넘어가서 29번 보도록 할게요. täällä 2x2 Fear 수 Fear minut 얼굴 ás mask